3. 윈중수의 스탭 본인의 몸을 확실히 가늘줄 아는 선수거든요. 이그나슈 스피드를 살리는 스탭 날래 보입니다만 윈중수 기본적으로 복싱 굉장히 좋거든요. 서서 돌면서 부툴 체비를 마쳤습니다. 계속해서는 잽스탭 다시 페이크 모션 이나슈 롸킥 임준수가 예전에 이제 킥을 잘 활용하는 선수들에게 약점을 좀 노출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 부분을 이그나슈로 좀 노리는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펀치 공기역. 계속 어깨로 페이크를 좀 많이 주는데요. 하지만 임준수가 몹니다. 케이지로 슬슬 몹니다. 하지만 사이드 스텝으로 빠져나오는 이그나슈. 로우킥. 들어갈 타이밍 잡고 있습니다. 임준수. 자 그리고 다시 파운딩. 올라가는데 파운딩 파운딩. 아 지금 탭 아웃으로 경기가 그대로 끝이 났죠. 아 경기가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공격을 좀 허용했다는 어필도 하는 것 같은데요. 1라운드 아주 빠르게 끝이 났으면 임준수 선수의 승리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양승호 감독에 의하면 지금 복싱 게임을 좀 즐기는. 토털 파이터이지만 복싱을 즐기는 이 기대주거든요. 옥래현 선수. 그렇습니다. 1라운드가 시작됐습니다. 사이즈 차이가 나 보이는 두 선수죠. 박은석 미들킥. 바디킥 노렸습니다. 다시 한 번 주먹 공격 박은석. 박은석. 박은석이 일단 스피드를 살려서 스텝을 살려 돌면서 기습적으로 좀 태권도 킥을 노립니다. 왼손잡이죠 박은석 선수. 자 펀치 공격 스트레이트 하나 들어갔습니다. 가드가 굉장히, 그렇죠 가드가 굉장히 낮습니다 박은석 선수. 네. 일단 좌우로 스텝은 괜찮은 것 같은데요 박은석. 옥래현이 지금 몰고 있죠. 박은석이 몰립니다. 자 케이지를 항상 등을 지면서 1라운드를 치고 있습니다. 자 원투가 들어갔고요. 옥래현 펀치 공격. 자 닿지 않고요. 옥래현이 지금 본인의 거리에서 긴 거리에서 싸움을 굉장히 안정적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마이틴 아홉까지 들어갑니다. 니킥 공격 옥래현. 어우 넘어졌습니다. 자 위기점 위기점. 자 그리고 들어가는데요. 아 여기서. 경기 마무리됩니다. 경기 극초만에 또 피니쉬까지 이뤄내네요. 그렇습니다.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네요. 옥래현 선수가 승리를 거뒀고요. 1라운드 시작됩니다. 송영재와 김대명. 잽을 가볍게 뻗고 있는 송영재. 라이트 김대명. 인사이드킥. 자 지금 다시 터치클러브. 괜찮다는 사인 김대명 선수입니다. 네. 그리고 라이트까지. 상당히 조심스러운 경기 운영이에요. 뭔가 그 긴장감이 흐릅니다. 라이트. 빠릅니다. 김대명. 오오오오오오. 라이트 밀어 가졌어요. 자 김대명. 오오오오오. 아 다운되네요 다운되네요. 경기 끝났습니다. 경기 끝났습니다. 경기 끝났습니다. 송영재 승리. 여유있는 표정입니다. 송영재 선수. 판끈한 경기를 보여줬습니다. 1라운드. 곽원과 윤다원. 윤다원은 스텝이 경쾌합니다. 시작부터. 곽원이 로우킥으로 견제했고요. 앞뒤로 움직이고 있는 윤다원. 엉덩이를 슬쩍 뒤로 빼면서 중심을 뒤쪽으로 놓고 있습니다. 윤다원. 들어오는 곽원. 들어왔습니다 곽원. 왼토냅을 벌렸고요. 그리고 들어옵니다. 마운트까지 그대로. 마운트 올라탑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좋은 펀진 공격 이후에 바로 그라운드로 허용을 했습니다. 윤다원 침착합니다. 침착해요. 일단 상대방의 숨을 죽이는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아래보시면 다리로 상대방을 얽어매고 있기 때문에 포지션 안정적으로 유지. 자 바로 아 풀리나요. 백 포지션. 양다리는 들어갔고요. 곽원 위기 그대로 끝났습니다. 들어왔어요 완전히 들어왔어요. 경기 끝납니다. 윤다원의 승리. 쉽게 경기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곽원 선수 표정 자체가 지금 경기를 말해주는 거예요. 이재혁 선수는 오늘 엔젤스 파이팅 데뷔 무대를 갖는 선수입니다. 자 먼저 로우킥을 먼저 내고 있는 이대원 선수인데요. 바디킥 차면서 공세 나갔던 이재혁이고요. 자 로우킥 주고받습니다. 안면 쪽. 이재혁 선수가 먼저 가운데를 지고 있고요. 로우킥. 로우킥. 자 무릎 공격으로. 타워듭니다. 자 좋아요. 펀치 없이. 자 다운됩니다. 다운됐습니다. 이게 웬일인가요. 이대원 선수 자신의 존재를 확실하게 증명합니다. 아이사즈닉스 미나우미드 코인과. 미니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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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초반부터 거칠거에 몰아보고 있는 나카지마 나카지마 선수가 지금 두지수를 베이스로 하고 있습니다만 공이 올리면 밀어붙이는 그런 타입의 선수거든요 자, 바로 다리 뽑아내리구요 자, 근데 목 들어갔죠? 자, 지금 목종의 그립이 들어왔습니다 왼쪽 팔 그립 좋습니다 아, 탭 치는군요! 아, 그대로 탭을 해버리고 맙니다 탭은 우선수의 승인이란 MMA율로 펼쳐지는 첫 번째 경기입니다 1라운드 시작됩니다 김창두와 김정균 자, 일단은 김정균 선수는 신장 또 리치를 살려서 앞손을 쭉쭉 뻗어받으면서 거리를 좀 잡아봤구요 그렇습니다 왼손 좀 먼저 쏴봤습니다 상당히 조심스러운 두 선수인데요 김정균 앞손을 계속해서 갖다 댑니다 네, 김창두 선수는 일단은 선제 공격보다는 맞받아 치면서 들어가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잿 던지른 김창두 앞발로 스토로부터 라인트! 자, 들어갑니다 야, 그리고 맞았어요 경기, 경기 마무리됩니다 원투 한방에 경기를 끝냅니다 1라운드 경기 종료 김정균 선수의 승리입니다 레드 코너 김정균 선수의 승리입니다 김정균 선수가 1라운드 승리를 거뒀습니다 와, 정말 순식간이었어요 이브 스토로드 스토로드 감사합니다.